암나구 암나고 양파 헤어스타 맨 먹으러 오는 날 전역하니까 기분이 어때? 전역하니까요 얼마 전에 민간인으로서 처음 화를 냈거든요? 시수가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 견장으로서의 무게가 조금 제 화를 실력을 억누르지 않았나 더 봤어? 너 그것도 계급이 있니? 있죠? 병장이죠? 아 진짜? 내 친구가 전작을 못찾고 전작을 못찾고 전작을 못찾고 전작을 못찾고 전작을 못찾고 전작을 못찾고 나 잊어갈래 여기 좋다 나 여기 잊어갈래 거기 나갈 때 머리 조심해야 돼 나 여러번 부딪쳤어 키가 작아서 너 나랑 비슷해 이거 찍어야 돼 리액션 좀 찍어야 돼 뭐라고요? 작가님 오시라고 주안접장님을 갖고 주손으로 안 받았어 딱 받았으면 좋겠어 꼰대가 달리는 게 아니냐 꼰대가 달리는 게 아니라고? 가까운 데 있어 꼰대는 늘 여기 두꺼워 이거 못 당길 것 같아 몇 파운드에요? 65 65 하긴 아까 끼신다 진짜 무섭게 부채하고 소세기 같아 왜 아까 안 깎으셨어요? 진짜? 와 대박이다 75를 원했으니까 니가 원하는 파운드니까 그렇죠 70을 원하게 했죠 주안접장님 근데 이거 쓰면 자세기 좀 되겠어요? 그거를 영상으로 담으시려고? 악마인가요 진짜? 여러분 이렇게 그만하시면 악마입니다 진짜 악마입니다 악마세요 진짜 저를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나 선생님이 너 봐봐 내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악마를 했잖아 네? 악마가 또 유혹을 악마인가요? 악마가 빨간색에 파란색 진짜 무거워 48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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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한 60현 정도 수준 될 거 황금 올라가면 힘들어요 계량공 온이 들어가겠어요? 아니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제 것도 두꺼워요 안 들어가면 보통으로 안 들어가면 보통으로 근데 두꺼우면 소기가 좋아 안 들어가면 계량공 써야지 카치 오픈 택하 택하 아니 Job 내가 너럴 안 담고 한 번 정도만 다 담았어 아니 너 얼굴 깊이 깠어 아 저요? 응 왜 탔지? 그는 말이야 왜 탔게 뽀얄이 버튼을 깠어 아 진짜 제주도에서 오셨어요? 아 안녕하세요. 아 이거 찍고 있느냐고 네 맞습니다. 무슨 정이라고 하셨어요? 한라정입니다. 한라정이 어딨지? 제주시에 있어요. 공항 옆에 아니 내가 그때 제주도 대회 때 몇 년 전에 한 번 갔었거든. 삼다정도 있잖아. 네 거기는 삼다정이지? 네 맞습니다. 한라정도 가고 어떻게? 김신들은 먹고 왔어? 아 한라정? 저기 바다 들어오는데 미쳤다 하면 되세요. 아 그래도 백독정? 부모님들이려고 사왔어요. 아 예 반갑습니다. 여기는 서울공항점. 저희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. 진짜 좋지. 아까 내가 아 일로 올까요? 정말요? 어 너무 좋아해요. 약속이야 약속. 약속? 약속? 고기 해왔를 가야죠. 제가 있잖아요. 제가 픽업해드리잖아요. 맞아요 밑에서 만나. 어 안녕하세요. 저 사홍이요. 응 윤상우요. 밤마다 맨날 같이 쏘고 활도 5천 잘 활도 5천 잘 굳이 산법을 비슷한 걸 따지자면 길만한 선생님이랑 비슷하겠어요. 홀색권에 출구타요. 제가 홀색권이잖아요. 차 타고 출구. 와 나 홀색권 요가원에서 1분 와 제가 집에서 1분은 오바고 1분은 오바고 3분? 바로 차 빼고 우리 요가원 바로 옆에 이렇게 산 있잖아요. 거기에 활터가 있어가지고 차 빼고 집은 집에서는 차로 15분 뭐라고 좀 길게 해줘요. 나는 매주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고 지방으로는 힘들다고 지방으로는 힘들다고 지인씨가 조금 더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때는 좀 그런 다양한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빨리 전해줄게요. 지켰습니다. 얘 어디 가고 짝대기인가? 아니 저기도 있어요. 저 방 안에. 거기 안에 다 있어. 정말 모든 게 다 있다. 윗보다 다 잡혔네. 완전히 다 잡혔네. 너무 귀여워요. 어디서 사줬어요? 그 보석 반지 사탕 같지? 아 진짜 그렇다. 힘들어 보이셔. 나 집에서 자고 싶어. 피곤해. 제가 올려드릴까요? 아니 괜찮아요. 몸 있는 거 봐. 아무리 피곤해도 그런 거 아니죠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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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지간히 관리는 안 하는구나. 진짜 저요? 죄송합니다. 위로 이 과제는 아닌데 이 가운데를 미는데 아래를 받쳐서 미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지 쭉 당겨. 당겨. 더 당겨서. 쭉 어깨 내리고 그렇지 괜찮다. 그거 살 매겨서 하면 위아래를 바랍니다. 이야 넘치지 않나. 하하하. 나 진짜 보다 여기가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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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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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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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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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꿈치랑 발바닥이 꼭꼭 밟고 앞에 보고 개인지 추억이라 너무 추억이라 너무 추억이야 너무 추억이야 그렇게 안 한 거야 너무 추억이야 너무 추억이야 너무 추억이야 아 진짜 너무 추억이야 너무 추억이야 너무 추억은 너무 추억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